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Gospel of Mark chapter 1 verse 16 through 20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깊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전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교회가 또 사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 말씀을 전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제 이 말씀을 전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사건이 이제 연결되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시몬이 나오죠 시몬은 누구죠? 베드로예요 시몬 곧 베드로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19절에 보시면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다 닮아 있어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네 개의 동사가 나와요 크게 보시고 부르시니 버리고 따라가니라 이것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중에 세리마테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요 예수님이 먼저 세리마테를 찾아가 보시고 부르시니 그가 버리고 따라갑니다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고 구원하여 불러주셨고요 그 주권적인 은혜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현실이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금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The reason why I came to seek and save The lost 찾는 것도 예수님이시고요 부르시는 것도 구원하시는 것도 다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찾고 구원하시는 부르심이고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는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부르심이고요 새로운 출애굽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세하서 11장 1절에 가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가리켜 예사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출애굽 구원 사건을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사건을 불렀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신다는 거죠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것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된 삶에서 불러내어 천국에 속한 하나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불러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자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죄와 이 세상과 사단에 속해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고 불러모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예수님이 찾고 구원하신 자들을 불러모으신 겁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끝날까지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때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보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삶을 버리고 예수님 나라에 속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얼마나 버렸나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 나라에 속하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삶은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속한 삶을 죽어가게 하시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 자녀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 구원의 현실이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이뤄가고 계시는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리고 따라가는 삶 성령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계속해서 이 세상에 속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주신 것들을 사랑하던 삶에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서는 이 세상과 모든 죄악까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 예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 예수님이 한 번 부르신 자들은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요 결국 천국 영화에까지 무사히 다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만세전부터 정한 자들이 있대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부르십니다 성령님이 부르세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자들은 꼭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죠 부르심에서 끝나는 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부른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어디까지 가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까지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부르심의 내용이라는 거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뭔가요? 궁극적인 목적은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래서 부르신 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닮아가다가 완전한 영광에까지 다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의롭담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 아들의 형상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완전한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성령님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성경에 보면 고난 중에 빚어가신다고 하세요 고난의 때는 성령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때라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때 그리고 마침내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천국에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게시록에 가면 우리 잘 알죠 우리 성도들이 삼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한 글로리를 빚내며 한 영광을 빚내며 살아가는 것으로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날에 분명히 이를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자기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붙이니 부르시는 이가 누군지 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사람이 와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부르십니다 그분이 믿붙이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린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 그 믿붙이니 그 신실하신 분을 믿고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정말 예수님 같은 그 어마어마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서 부르시는 자들이라면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려면 세상에서 좀 잘나가고 훌륭한 자들을 부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리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뭐 어부라고 해서 다 무식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는 그랬죠 무식하고 비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명하시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는데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를 부르시는데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가 되게 하시겠다 사람을 낳는 참 어부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낳는 어부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으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을 주세요 구원으로의 부르심만 받고 소명으로의 부르심은 받지 않고 살아가는 건 없다는 거죠 구원으로 부르셨으면 사명으로도 부르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때 그 사명까지 이루는 삶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구원만 아니라 사명이 따라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시고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영광과 특권이죠 지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안도 사람 낚는 참 어부 대신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건져졌죠 예수님이 낚으신 거예요 모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을 통해 내가 내 백성을 불러 낚고 건져 모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구원받는 곳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참여되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것까지 가게 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할 만한 자들이라서가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루시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특권이에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아들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이루어가는 것도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I will make you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I will 그냥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아우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너희를 불렀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천한 제자들을 사람 낳는 어부들로 빚어가세요 그들도 실패하고요 넘어지고요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고요 아니 바닥까지 드러나요 그런데 빚어가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이뤄가십니다 그들이 사람 낳는 어부들로 자라가요 그들만일까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삶에서 뭘 이뤄가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이 교회에서 뭘 이뤄가고 계시는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뭘 이뤄가고 계시는가를 이런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거는 분명히 이뤄가신다고요 너희들의 삶을 다 잘되게 해줄 거야 고난도 당하지 않게 해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걸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나처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건 이뤄가세요 내 형상으로 빚어갈 거야 이건 이뤄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마음과 열망과 뜻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뤄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심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비유로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어부들을 불러서 야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낳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비유적으로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저 비유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의 약속 특별히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구절을 몇 구절만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서 18절 제레마야 16버스 16-18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합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많은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낳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 낳는 어부의 사역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징한 죄를 범한 죄인들을 낚아서 심판받기 위해 많은 어부들을 부르셨다 이것이 이제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때가 왔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사람을 낳는 어부의 모습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죠 아모스 4장이죠 에이머스 챕터 4, 버스 2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그렇죠?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말 심판을 가리켜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 현실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에스게서 29장에 가면 하나님을 대적한 애구방 바로에게 임할 심판의 현실을 알려주실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강에서 물고기를 낚듯이 그 애구방을 낚아서 들침승과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이 가리키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이 신이 어부로 참 사람 낚는 어부로 임하셔서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오 하나님도 많은 어부들을 불러 그 심판을 함께 집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약속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사람 낚는 어부로 오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그 제자들을 불러 많은 어부들을 두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는 것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면 자기들의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인지 알고 크게 두려워했을 거예요 아, 때가 왔구나 세상에 심판이 왔구나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사람 낚는 어부를 부르시는 것에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십니다 바로 마지막 심판뿐만 아니라 마지막 구원도 이루시겠다고 하세요 에스게서 47장에 가면 장차 이마의 그 세운야개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서게 될 것인데 그 나라의 현실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많은 어부들을 세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으로 알려주세요 에스게서 47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키 47, verse 9-10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엔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지금 이 에스게서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에스게서 본 적이 있는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장차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새 성전이 지어지고 그 배경을 보면 먼저 새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 돌아와 그 성전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약속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약속이 따라와요 그 하나님이 이제 새 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후에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와 온 언약기업의 땅 즉 온 하나님 나라에 다 넘치도록 흘러서 큰 강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만물이 생명을 얻어서 소송하게 되는데 그 생명수의 강에 많은 물고기들이 생겨날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이 많은 어부들을 불러 그 물고기를 건져서 모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요 자기 백성들을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들의 구원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 성전의 보좌에 앉으세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시니 뭐가 따라왔다고요 생명수가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소송하게 하시는데 예수님도 보좌에 앉아 생명수가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 생명수가 뭔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생수의 강을 이루어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어짐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소송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현실을 에스겔서에서는 생수의 강에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많은 물고기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은 성령님 천국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님을 부어 이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생수의 강 되신 성령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소송하게 되는 마지막 때가 왔고요 이제는 낚아서 거두어 모으시는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또 추수하는 때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많은 어부들을 세워 자기 백성들을 건지고 천국으로 불러 모으시는 그때가 왔음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부르심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친히 많은 어부들을 세우시는 현실이 두 가지로 보여지죠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구원을 이루시겠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이 세우시는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들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것을 이루시겠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우시는 어부들의 사역은 보금 사역이에요 예수님도 보금으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보금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으로 낚으시고요 믿는 성도들은 구원으로 낚으세요 예수님의 한 가지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매튜 chapter 13 verse 47 through 50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사단의 백성은 심판하시는 것을 뭘로 말씀하세요? 마치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낚는 것 좋은 물고기는 모으고 못된 물고기는 내어버리는 것으로 알려주십니다 심판의 사건이에요 최후 심판의 날에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천국 구원과 지옥 심판을 내릴 것인데 그때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세상 끝날에 사람 낚는 참 업으로 오시는 거예요 true fisherman 그 가운데 좋은 물고기는 천국으로 모으시고 못된 물고기는 지옥 심판으로 벌으시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건지신 성도들 또한 예수님과 같은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고요 교회의 복음 사역이지만 또한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게 주시는 지상명령이 있죠 그 지상명령이 어부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이 지상명령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함께하며 복음을 통해 내 백성을 불러 모아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주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사역 제자 삼는 사역 또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부르는 사역 이 사역을 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사도행경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회개와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 멀리 가서 불러 모으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녀부터 내 가족들부터 그들을 세워주며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사람 낚는 어부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교회의 복음사역을 통해 그리고 성도들의 복음전도를 통해 이 세상을 둘로 나누셔 예수님 백성들은 다 건져 천국으로 모시고 사단의 백성들은 다 낚아 지옥 심판으로 던지실 거예요 그 중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구원만 아니라 사명으로 지금 이 NIM 지역에 데오빌로 장로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구원과 심판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세워가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십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나를 통해 구원과 심판을 이뤄가실까 어떻게 우리 같은 보잘것 없는 자들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그 천국 구원과 지옥 심판의 사역을 이뤄가실까 너무가 두렵고 떨리지만 또한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다 심판으로 낚여야 마땅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 생명과 축복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으로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예수님께서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이루리라고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또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거봉 1장 17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고 예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쁘게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하고 비천하고 할 수 없지만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맡겨주셨다면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 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앞글에서 알려주셨죠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회계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도 이거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으로 참여하며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천국을 증거하며 인도해 가는 거죠 그때의 성령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회계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으로 낚으시는 거고요 복음을 거부하며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으로 낚으실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그 말씀하세요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알려주는 자가 없으면 인도해 주는 자가 없으면 누가 복음을 들으리요 우리가 안 하면 못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을 이루어가라고 하셨고요 여기에 주님이 끝날까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부르시는 제자들을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나가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성공적인 사역? 그런 거 아닙니다 어두운 사망의 땅 갈릴리에서도 정말 무식하고 비천한 어부들을 불러 그런 자들에게 천국의 왕께서 자신을 대신하는 천국 사역을 맡기시는데 그냥 맡기시지 않고 내가 되게 하리라 약속을 함께해 주시고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하게 될 그 연약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말씀하셨죠 내가 개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 친히 이뤄주세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 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장노님도 집사님들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역하지만 이 약속과 이 은혜를 붙들고 주신 사명을 심서 이뤄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부르심을 완전히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도 내가 받은 사명도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그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셨는데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따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이 사명을 함께 이루며 가는 거예요 고린대전서 9장 16절에 사도바울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자기 부르심을 깨달은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요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부득불 내 부르심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지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완전히 내가 누군지 버리고 살아간다는 모습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가야 하고 국내 성교, 해외 성교 위에서 기도하며 이루어가야 되고 하죠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가까운 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 성교, 그거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각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복음 전도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의 해외 성교도 보이게 되고 그 밖의 오피식 교회들이 세워지는 국내 성교도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시작 안 하는 게 어떻게 해외 성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증거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믿는 거지만 또한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누리는 것이지만 나누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우빌로 장로교회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이 부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기쁜 뜻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전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어저께 남성도 모임에서 봤지만 그 스테반이 죽고 나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막 다 버리고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크게 기뻐하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더라 핍박 받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라는 그 큰 두려움보다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기쁨이 더 컸다는 거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부터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뭘 전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사람들 눈 피해서 물 길러 갔다가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변하죠 그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던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기쁘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자신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의 소명까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삶에 허락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가라고 안 하세요 예수님도 갈릴리부터 시작하세요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떠나 있거나 연약한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불러 세워주는 것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홍자 여러분 말로 몇 마디 하는 걸로 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나와라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나부터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이 나와야 돼요 그걸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 삶이 얼마나 다른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기쁘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이 예배를 기쁘게 생명같이 지키는 모습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들이 뭘까요 왜 전하지 못할까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도 복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죠 그 삶부터 회개하고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들보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더 큰 거예요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말 바쁜가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닌가요 아니 바빠도 다른 건 다 하고 살잖아요 나를 엔터테인 하는 거는 다 하고 살아요 우선 순위가 바뀐 거 아닙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 역사 속에서 보았듯이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때예요 더 없어요 예수님 언제든지 오시면 끝입니다 영벌과 영생에 관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겁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나요 이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나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용기도 없고 심도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보여주세요 예수님 능력 있는 자들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불순종한 요나의 한마디를 통해서도 니누의 백성들 구원하셨어요 기도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삶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부터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그리든지 편지든지 그 밖의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으로 기도하며 오랜 시간이 걸려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그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내가 정말 거기에 민감하여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늘 기다리며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살아가고 싶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우신 거예요 한 번 말했더니 안 되더라 아니 그건 좀 이상해요 세일즈맨이에요 우리 뭐 팔라 그랬는데 한 번 거부했더니 아 이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건져주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되지 않아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끊임없이 복음을 알려주고 그 삶을 다뤄주고 기도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를 위해서 먼저 본이 되어서 부모들이 기쁘게 말씀과 예배를 지키고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세요 우리가 삶으로 증인은 안 될 망정 자녀들의 믿음의 삶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삶은 자녀들에게 걸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쁘게 자녀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로 인해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운가요 아니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운 건 그런 관계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알려주는 건데 왜 두려운가요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나요 믿음은 너네들한테 달렸지 아니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절대 아니에요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복음의 증거는 순교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보다 더 복되고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거기에 다른 이유들이 절대 먼저 올 수가 없어요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구하며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쁘고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 증거되지 않아요 힘을 내시고 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상에 예수님이 찾고 구원하신 성도들을 불러 모아 천국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로 살아가라고 하세요 내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더욱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